이번에는 자 일단은 우리 어휘 하나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폴스 레이징 볼 스키핑 더 파티 사운드드 메이드 압 메이드 압 뭐예요? 메이드 압 사운드 메이드 압 메이드 압 뭐죠? 이거는 만들어낸 이런 뜻이죠? 그리고 지어낸 그래서 이게 스키핑 더 파티니까 파티를 빠진 거 그것이 사운드 뭐처럼 들렸냐면 메이드 압 내가 지어낸 것처럼 들렸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파티 오래됐더니 지금 빠진 거예요 뭐 다른 약속이 있었나 본데 자 그랬더니 여자가 A You're right You're right 어 걔 지어낸 거 같아 We should trust him 어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야 돼 그를? 말들이 안 돼요 안되죠 그러니까 이제 A는 뭐냐 정답되지 않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? 어 오답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뒤에가 아니라 전형적인 어떤 추위스에 만들어지는 구조에 있었고 B I suspected that as well I suspected that as well 일어났는데 어떤 꼬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일단은 요거는 단어 뜻 아시죠? suspect가 뭐죠? 의심하다 I suspected that as well 나도 또한 의심했었어 나도 또한 의심했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Paul이 빠진 거 지어낸 거 같다 아 나도 그런 의심했었어 그러니까 정답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답은 B가 된다 오케이 다음에 C는 C No one knew it was his party No one knew 뭐래요? No one knew it was his party 그게 그의 파티였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No 그걸 모르죠 그럼 마지막 D는 D I'm positive he was there too I'm positive he was there too 그가 거기에 있었다고 뭐한다? 어 긍정한다 확신한다 이 사람 지금 폴이 파티에 빠졌는데 뭘 거기에 있다고 확신합니까? 그 답은 뭐가 된다? B가 되는 거고 그 이유 꼭 적으세요 지금 왜? 왜 틀리셨어요? 아 이거 천문장이야? 천문장? 네 천문장에 메이드 업은 아셨어요? 네 메이드 업 아셨는데? 네 메이드 업을 아 메이드 업을? 네 그 단어를 알고 있었는데 진짜 못했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이유 꼭 챙겨주시고 Next 3번 ر percent 있으니 이